그래서 이제 운동을 했으니, 에너지 배출을 했으니 이제 먹어야지. 먹어야 돼. 먹어야지. 먹어야 돼. 항상 먹어야 돼. 운동이 끝나면. 우와. 샐러드. 샐러드는 맛있지. 샐러드. 샐러드로. 드레싱 정말 조금만 넣어서. 너무 맛이 없으니까. 아까 치킨 먹을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약 먹듯이. 그렇죠? 억지로 억지로. 여보 뭐해? 응? 아무것도 안 해. 덜구덕덜구덕 소리가 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응, 아무것도 안 해. 김치. 김치볶음밥? 잔치국수? 양념했어. 우와. 우와. 어휴, 야. 아우, 맛있겠다.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샐러드. 안 돼. 잠깐. 잠깐, 잠깐. 진짜 잠깐. 같이 하기로 했잖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보, 같이 하기로 했잖아. 어떤 거를? 다이어트를.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 아니, 옆에서. 저거 먹으면 안 되지. 남편은? 남편은 왜? 저 사람 운동하면서 손 훈훈을 떠났는데. 저 사람은 그냥 또 나가서 일하려면 먹어야지. 저 사람은. 아니, 식탁에서 드시지. 꼭 옆에 가서. 와, 진짜 앞이 안 보였었구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잠깐만. 진짜 나빴다. 이제 보여? 이거 샐러드 최고. 진짜 맛있다. 샐러드 짱이야, 진짜. 맛있다. 음! 아! 오!